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. 오랜만에 지금 밖에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상당히 바쁩니다 왜 바쁘냐면 공사 현장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이 오픈하는 매장들은 제가 영상을 좀 촬영하기로 약속을 해드렸기 때문에 몰아서 지금 나와봤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어디냐면 경기도 양주입니다 양주 옥정이죠 근데 중요한게 뭐냐면 저기 보이시는 저거에요 지금 10층에 10층에 위치하고 있고 이게 저 뒤에 보면 대로가 보이는데 대로 끝에서부터 다 보여요 지금 제가 재봤는데 한 500m 전방에서부터 저 간판이 다 보이게 되고 그 옆에 보면 또 스크린골프 회사가 있죠 예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나쁜게 아니에요 경쟁은 좋은거에요 뭐냐면 그만큼 위치가 좋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고 그 옆에 뭐가 있냐 cgv 가 있어요 입지를 고를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극장 있는데 찾아가세요 그러면 거기 cgv 메가박스 이쪽 팀에서 상권 분석 다 한거에요 무조건 제일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양주의 옥정의 핵심 상권 중심 상권 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돌아볼게요 뒤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전후 사방이 다 아파트에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 매장이 있는 곳이 지금 완전히 둘러 쌓여진 중심 상권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들이 지금 그냥 봐도 엄청 엄청 많죠 이게 다 고객으로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가격도 보셔야 되요 지금 일반적인 분양되는 가격이 지금 8 9 억대에서 분양되고 있고 전체로 분양이 다 끝났어요 왜 생활 수준을 봐야 되거든요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라 8 9 억대면 골프를 칠 수 있는 가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쪽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면적이 여기서부터 전체가 다 둘러싸고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자체의 상권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건물이 크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중심 상가 이쪽으로 와 보실래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중심 상권이 쫙 위치해 있어요 쫙 위치해 있고 여기서 오는 인원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냥 무조건 되는 곳이에요 제가 거의 정답처럼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는 부동산과 사실 매장의 입주와는 일치에요 제일 좋은 건물은 이거 부동산 선택하실 때도 아실 거는 제일 좋은 건물은 대로변에 있는 거예요 대로변에 있고 두 번째로 투사이드 두 대로가 이 건물을 접하고 있으면 더 좋아요 내면이 다 보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건물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코너로 도는 이 지점 그러면 도로와 도로와 도로들이 지금 맞닿은 왕복 8차선 도로가 지금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지금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지면에서는 지금 거의 최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신도시에요 게다가 새로 입주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은 문화거든요 골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지만큼은 거의 최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 옥정점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안에 들어왔습니다 안에 들어왔고요 지금 여기 10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까 봤던 간판이 지금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쪽으로 오픈룸 여기는 좀 타석의 개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오픈룸으로 9개 맞죠? 네 9개가 쭉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특이할 만한 점은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이 지금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높이가 지금 4m? 네 3.7m예요 근데 일부러 높인 거예요 왜 높이냐 그냥 보기에 여러분들 아시면 호텔 같은 데 가보시면 높이가 낮은 데 없죠 다 높죠 왜냐하면 높아야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공간감이 커져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쾌적하다 그리고 골프를 쳐도 제 높이를 보시면 제 키가 170인데 지금 거의 두 배가 넘죠 뭐냐면 그러면 느낌이 확 튀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 연습장을 하실 때 스크린 골프를 만드실 때 가능하면 공간이 허락하는 한 높게 만드시는 게 보기가 좋다라는 거 그리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느낌 받기에도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 보시면 제 위에 보이는 게 여기도 높은 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이게 등박스예요 등박스 등박스를 지금 위에다 달 거고 이런 등박스를 크게 달아도 높이가 높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참고해 볼만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오픈룸과 더불어서 하나에서 두 개 정도를 이렇게 막히는 프리미엄 개인 레슨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일부러 공사 중간에 조금 와봤어요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온 거고 지금 중간 정도 한 50% 정도 공사가 된 상태고 여기 바닥도 우리 별레점처럼 우레탄으로 할 건데 지금 처음 입힌 거고 중도 그다음에 하도죠 중도 하도 입히면은 우레탄 공사가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좀 널찍널찍하게 공간 구분을 해놨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이 휴게 공간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휴게 공간이 그리고 저기 보면은 지금 바르고 저기 칠하고 있는 게 파벽이라고 하거든요 벽돌 같은 느낌을 내주는 인테리어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거 이제 나무로 목재 느낌 쫙 가져오게 했고 이쪽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는 싹 덮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고급스러운 공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자 9개, 2개, 11개니까 모을 수 있는 회원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한 몇 명 정도 보죠? 여기에서 회원 수 한 200명 정도를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프리미엄 레슨 30분짜리 레슨을 시작하게 되면 그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주거단지 그 다음에 핵심 상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원 유치하는데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밑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미리 미리 가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 여기 운영하시는 저기 우리 구독자님이 이벤트를 하나 걸어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이벤트였었죠? 선착순 다섯 분 가입하시는 선착순 다섯 분한테 한 달, 한 달 건인가요? 네 한 달 레슨 건이에요 뭐예요? 한 달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여기 옥정이나 양주에 사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계시면은 미리 미리 등록을 해 주시면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괜찮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이게 사람들이 이게 휴게 공간과 그 다음에 골프 치는 공간과 그 다음에 프라이빗 공간 이 세 가지가 공존하는 상당히 괜찮은 옥정의 어떤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요 다음에 공사 한 번 끝나면 완전히 끝나면 공사가 한 1주, 2주면 이제 끝날 거예요 그 정도 뒤에 오픈을 하게 되니까 오픈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찾아와서 한 번 촬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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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